그러면 왜 이런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이런 게 왜 이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화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오늘은 김웅 전 부장 검사님 모시고 검찰개혁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무진으로서 검찰개혁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참 뭘 개혁해야 되는지. 그냥 대통령이 인사독립만 딱 하나만 해도 모든 게 다 합하여 승리될 건데 그걸 그렇게 복잡해야 하는지. 그게 아주 멋있었어요. 문무일 총장 물러나기 전에 오던덤으로. 이게 왜 흔들리냐 이렇게 한 거죠. 아주 멋진 비위였어요. 얼마나 울분이 쌓이셨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왜 이런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이런 게 왜 이런 게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화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그걸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놨었냐면 이 검찰개혁이라는 건 결국 정권 연장에 대한 의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원래 청와대가 개입하기 전에요. 검찰개혁 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국회 안에서. 그게 뭐냐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법 줄인다. 그리고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경찰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파트를 묶어서 별도로 국가수사청 즉 한국형 FBI를 만든다. 수사는 요괴사고 검찰은 견제하고 경찰은 치안하고 정보경찰은 정보담당하고 이렇게 다 찢자. 그러면 그것이 결국 상호 견제하고 분리해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걸 이용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청와대가 4월에 나와서 합의안이라고 해서 장관들 데려와서 장관들 뭔 내용인도 모르는데 각서를 쓰게 하고 합의안이라고 빡 내놓은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방향으로 정반대요.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뭐라냐면 아니 팔이 가려운데 왜 다리를 긁느냐. 그리고 SBS에 있는 모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환자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다리를 잘라버렸다. 이게 수사권 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일반 형사부검사가 수사지휘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게 검찰 개혁의 대상이냐 그게. 그런데 왜 그걸 손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청와대는 갑자기 나와서 지금까지 이루어났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면서 경찰 이른바 정보경찰이 원하는 모든 것. 그들이 원하는 중국 공안식으로 왜 이렇게 간 것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겼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보다 먼저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진보징영이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나와서 이거는 검찰 개혁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참여연대는 심지어 정보경찰 폐지 없는 상태에서 경찰 개혁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들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가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거를 그럼 왜 청와대는 그렇게 움직였느냐. 조국 수석은 왜 그런 것을 했느냐를 이해하려면 울산 사건을 보면 됩니다. 청와대 하명 사건 수사를 보면 그걸 가지고 이해의 도구로 삼으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에 있는 인사가 갑자기 울산에 있는 지방청장으로 갑니다. 지방청장에 가서 대통령의 절친을 두 번이나 만나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공소장에 나온 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일단 두 번을 만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나고 나서 나와서 뭐라고 하죠? 정부경찰을 불릅니다. 정부경찰을 불러서 밥값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시장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전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이미 조사 다 끝냈고 안 되는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인사철이 아닌데 다 좌천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좌천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데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속되죠. 나중에 구속되는 분명히 무슨 김기현 시장과 반대되는 쪽 사람과 특별관계에 있다고 하는 경찰관을 다른 간부가 절대 얘는 그 수사팀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수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보고서가 여기에서 만들어서 가는데 우리는 보고서를 취합만 해요. 라고 하는데 열 몇 군데를 고쳐가지고 단정적으로 혐의가 다 있다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고치나? 일단 정보를 수집만 해야 되는데 변조를 해버리죠. 정보를 변조하죠. 정보를 변조해가지고 그걸 해서 또 그걸 경찰에 힘을 붙일 수 있는 반부표 수사관실을 통해서 반부표 비서관실을 통해서 반륙을 행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그게 이제 다시 내려오죠. 여기서 만들어진 게 올라가서 자기들에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즉 예를 들어서 수사를 자기들이 개시해서 자기들이 종결하고 거기서 청와대는 오히려 더 가공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벌어질 뿐만 아닙니다. 예타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예타 발표가 늘어지고 난 다음에 공공병원 발표가 딱 되는 순간에 맞춰가지고 예타 발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라고 하는 사람은 느닷없이 갑자기 청와대 비서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총영사 이야기가 오가운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뤄지고 있는데 이거는 다 팩트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엮여가느냐 부분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수사에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잡아줬던 건 검찰이었습니다. 울산지검에 안 된다고 몇 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걸 끝끝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 수사권 조정관이 울산 사건으로 가서 보면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이 붙어있으면 누구 하나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을 붙인 상태에서 여기에서만 하면 다 되는 거고 거기서 검찰이 지휘만 못하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거죠. 아주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사권 조정안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참여연대가 반대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로 갔느냐 울산사건 보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울산사건이 정말 아주 모범사례 같아요. 앞으로 한국사에서 많은 분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울산사건 이거는 시험판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실험 한번 해본 거고 임상실험에서 성공하면 아 성공했네 그러고 그만둡니까? 아니죠. 정식 발매를 하는 겁니다. 정식판을 해서 나가는 것이고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울산에만 지방선거가 울산에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있었을 것이고 안 밝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총선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정부경찰이 박갑하는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결국은 아주 우연하게 경찰이 제공한 정보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작한 그런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쪽에서 이 수사를 하면서 하고 있는 저쪽에서 방어가 그거지 않습니까? 1년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본청에서 청와대에서 우리 자료 준 거예요. 청와대 하명 수사 맞아요. 라고 관련 문건을 넘겨주니까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도 그냥 야단 복수를 치니까 당시에 강남일대금 차장 가서 일일이 설명하더군요. 이게 우리가 아니고 어떻게 그냥 늦게 서류가 도착했는데 10월 말에 왔는데 10월 말에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잘못하면 감방가게 생겼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야기해요. 나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추적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사들도 딱 하게 된 거지 안 해도 되는 수사를 봤는데 어떻게 안 하냐 나중에 자기들이 당하게 챙겼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건 경찰이 파놓은 함정이다 이 문건을 주고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문제 삼아서 검찰을 죽일 수 있고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권부의 핵심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어차피 죽는다 그걸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던진 거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 시점에 그게 넘어와서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뭐 했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버리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임종석 씨 다 속이는 거고 그런데 그게 박형철 반 부패비서관 있잖아요. 그게 동기 아니십니까? 그건 아니고 예전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구입니까? 아래입니까? 저 선배시고 아주 다정다감하고 업무 능력도 아주 뛰어난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게 백로가 까마귀를 가면 안 되는데 까마귀를 가면 안 되는데 그 13명 가운데 그래도 그게 범죄 사실이라고 그렇게 그래도 그걸 인정한 사람이 내 생각에는 합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맹백한 불법이었지만 그냥 그렇지만 신소관계 때문에 전화를 참나는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타혈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참 아까운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어떤 한 사람의 인생길에서 내리는 판단이 야 어떻게 똘똘했으니까 또 반복독 비상으로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일을 잘하니까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같이 검사로서 근무하면서 배운 점도 정말 많고 정말 인품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같이 근무하는 그 수사관이나 실무관들 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안타까운 게 거기는 가지 않으셨었어요. 그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격려를 그렇게 망가뜨려 버린 격려뿐만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가 그냥 어쨌든 간에 범행에 가담화해 버린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죽 옆에서 오죽 괴롭혔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가 제가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이제 물론 언론을 통해서 나온 정보들이 약하지만 또 그걸 상상력을 대보면 초창기부터 수사의 철두점에 협조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협조라기보다는 박경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대로만 이야기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또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는데 기여를 한 거고 어쨌든 참 그거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반부패비서관 내린 결정 거기서 어떤 수사받는 과정 그런 부분들이 참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좀 아까운 사람이 참 저렇게 돼버렸구나.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검사님을 오늘 처음 역시 모시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라이브하는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손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가끔 좀 나와주시죠. 이제 뭐 그런 사건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건이 터지면 확실히 현장감 말씀해 주시면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만약에 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